안녕하세요.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가수 임영웅이 팬 바보다운 면모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. 지난 9일 임영웅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는데요. 추워진 날씨에 영웅시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. 우선 임영웅은 어제 오늘 비가 오면서 더욱 추워진다며 이제 정말 완전 무장하고 다니셔야 할 듯합니다. 라고 팬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. 이어 저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과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라며 저도 역시 너무 기대가 되는 무대라 더 초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얼른 여러분들께 선보일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. 라며 다가올 콘서트를 향한 설렘을 드러냈습니다. 끝으로 임영웅은 항상 감기 조심하세요. 코로나 이 자식 아직 안 갔습니다. 라며 우리 만나는 날까지 건행 상태 잘 유지해봅시다. 라며 건강을 당부했습니다. 팬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임영웅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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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